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서는 조단위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기업들의 주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주가 향방이 갈린 이유는 무엇인지 심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가비스는 공모청약 증거금으로 약 10조 원을 모았습니다. 트루엔과 나노팀도 일반 청약에서 증거금으로 끌어모은 돈이 각각 5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펙과 리치를 제외한 23개 신규 상장 기업 중 16개가 조단위 청약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증시가 되살아나고 실물 경기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성 높은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성장성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인 거거든요. 향후 매출 증가와 이로 인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고 주가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신뢰가 강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상장 후 주가 추위는 어떨까? 트로엔과 바이오인프라, 자란테크놀로지 등은 상장 첫날 약세 마감한 데 이어 주가가 현재까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꿈비와 금연그린파워 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상장한 꿈비는 상장 넉 달 만에 200억 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주가는 상장 첫날 종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의 배경은 결국 공모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모가가 적정 기업 가치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 청약이 흥행했어도 상장 후 주가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바이오인프라, 자란테크놀로지 등은 IPO 당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청약 시 공모가 적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IPO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자금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조금 고평가되는 그런 기업들도 일부 관찰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상장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아무리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공모가가 적정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현재 마녀공장이 청약 증거금으로 약 5조 600억 원을 모으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마녀공장의 공모구조는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